10시 10분 게임수와 함께하는 오늘 경품행사 경품시청행사 잠시 5분 뒤 5시 30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는 강품 응원과 번호를 잘 확인하셨습니다. 잠시 후에 강품시청행수에 여러분들의 번호가 후반되면 신속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 번호를 한 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5분 뒤 5시 30분 6가 5분뒤에 전달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좋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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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